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15살인데 마트에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토요일에 1시간 추가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 중이고 부모님께 동의서를 받은 후 연령에 관한 증명서와 함께 제출했다. 법적 판단을 우리가 해보면요. 근로시간이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네요. 계산해보면 12, 13, 14, 15, 16, 17, 18이라서 7시간인데 휴게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에 6시간이죠. 근무일은 수요일부터 일요일로 하고 휴일은 월, 화요일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거고 곱하기를 해보면 주 3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보면 1번 갑의 친권자가 대리하지 않았으므로 위배된다는 건 틀렸죠.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할 수 있어요. 2번 을이 갑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 이거는 15세 미만의 자, 아직 15살이 안 된 사람의 경우에는 필요한데 여기서는 15살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3번 일요일 근무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없죠. 일요일에도 근무할 수 있어요. 4번 동의를 얻어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을 받을 때는 미성년자 혼자 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5번 갑의 을과 합의하에 토요일에 1시간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7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루에 6시간이니까 여기에 1시간을 추가 근로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